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굳혀서 해야 되니까 다른 것은 다른 시즌을 배워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먼저 배워줄게. 서울삼각사나, 서울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서울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너는 이곳에 있어. 너는 이곳에 있어. 제 많은 제자 아들을 제 많은 제자 아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면 얼마나 내고 보냈으면 지금도 짐 멋있는 풍류나마 지금도 짐 멋있는 풍류나마 장안에 가득 찼스니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장안에 가득 찼스니 어찌하니가 좋을 수인가 어찌하니가 좋을 수인가 어찌하니가 좋을 수인가 어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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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싱구 베개 음이 똑같아. 얼씨구 얼씨구 철씨구 얼씨구 얼씨구 철 씨구 얼씨구나 얼씨구나 합에서 시작 얼씨구 철씨구 지와 자존대 얼씨구 철씨구 지와 자존대 얼씨구 나 철씨구 두번째 박에서 얼씨구 나 철씨구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너는 이곳에 있어 너는 이곳곳에 있어 지혜 많은 제자들을 지혜 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엉성하게 제자들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 지혜 많은 제자들을 제자들을 지혜 많은 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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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법 모양은 됐는데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몇번 더 해야돼 제자 제자들 제자들을 그 단계를 빼먹지 말고 차분차분하니 밟아가야 그런 멋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건성이 스르릉 땅땅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들어서 어떤 명창이 그냥 부드럽게 포들포들하게 한다고 해서 스르릉 듣고서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오판도 그런 오판이 없어. 택도 없어. 옆에 근체도 안가. 제많은 제자들을 그러니까 두 번씩 봉우리가 몇 개 있는가를 잘해서 봉우리 개수를 세야지. 봉우리가 하나만 있나? 제자들을 여기 하나 굴리고 그냥 대충 땡겨넘지 말고 봉우리가 몇 개 있는가. 천번이고 만번이고 굴리려면 굴려야지. 제많은 제자들 많잖아 봉우리가. 왜 거기서 하나도 안하고 그래. 제많은 제자 하나 봉우리 있지. 제자도 있잖아 봉우리가 세 개나 있어. 시작. 제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해야 돼. 시작. 제많은 제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제많은 제자들을 어딨는 풍류나마 장안에 가득 찼으니 하나 둘 장안에 가득 찼으니 하나 둘 장안에 하나 둘 장안에 가득 찼으니 가득 찼으니 장안에 가득 찼으니 하나 둘 장안에 가득 찼으니 어찌 아니가 좋을 수 온가 어찌지 어찌 아니가 어찌 아니가 어찌지를 머금어서 해야지 자꾸 찌를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하면 되겄어 어찌 아니가 시작 어찌 아니가 좋을 수 온가 좋을 수 온가 어찌 아니가 좋을 수 온가 어찌 아니가 좋을 수 온가 어찌구 어찌구 절시구 어찌구 어찌구 절시구 어찌구 어찌구 절시구 어찌구 어찌구 절시구 어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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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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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ереп 어찌구 어찌구 어찌구ery 어이 אㄹ 어찌구 Aberdeo 어찌구 ap mixed or jewelry 어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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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르신구나 절시고 다시 어르신구나 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한번 넣어드릴게.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때 좀 넣으면 안될까요? 아니 지금 넣어줄게 다. 다 넣어줄게. 서울 삼각산 한 발 물어 보자. 또는 이곳들에 있어지만은 제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며 지금도 진벗 있는 북유나마 창안에 가득 찼슨지 걷지 희한이가 좋을 소원가 어르신구 어르신구 절시고 어르신구나. 어르신구 절시고 지와 자존대. 어르신구나 절시고. 어르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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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셔. 아 이거 나와봐. 아니 열두박 다 가는거. 응 다 가야지. 그 다음 딱 시작해가지고 아아악 그러실 때는 첫 방에서 열두박까지 싹 가야 돼. 시작할 때 하는 데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날라 소리에요 얘는. 저거. 어떤거? 어 그 저 저기 뭐야. 어 알았어. 어르신구 어르신구 어르신구나 어르신구 어르신구 funz 아, 시시시, 저널이. 자, 그럼 저 눌러잉. 더 해 줄까? 냅둬 보러? 우리 진아, 진아가. 진아야, 그래 내가 좀 넣어줄게. 그러면 해봐봐. 내가 몇 곡 넣어줄게, 그 놈하고 포함해서. 자, 그럼 우리 진아 하라고 내가 이렇게 다시 앞서리부터 해줄게. 몇 곡 해줄게. 내 사랑이지. 아, 뭔 그리오. 둥둥둥. 내 사랑. 어리.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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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둘러지면은 못 누나니 화무십이길 흥이교차 달래도 어찌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그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들이 마주간 저 실컷 밤 때루 잘 놀아라 우리집 뒷산 등검나무 등검 한 사랑이 열렸난디 그 등검 이름은 원앙금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더 많아! 더 많아! 아직도 5, 6곡은 안 넣었어. 그것은 나중에 또 넣어줄게. 모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